제 26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부분 본상의 첫 수상자는 군무돌이라 불리며 절도 있는 안무로 주목받은 인피니티입니다. 그리고 팀 특유의 동창적인 색깔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FX는 2011년 피노키오로 생애 첫 1위를 수상하는 성과를 읽었는데요. 2011년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본상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중엽 대표님을 비롯한 저희 회사 식구들과 저희의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인스피릿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